신났어 오, 흥분했어,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오, 집이 굉장히 더럽긴 한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저희 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가 패킹을 했고 오늘은 아빠 없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너무 덥고 지금 아빠는 일하는 월요일이에요 오늘 방학이 아직 이주 남았는데 너무 더워서 여기 살 수 있는 게 없어 그치? 너무 덥지? 엄청 더워, 쇼가 그때니까 덥지? 그래서 저희가 멜로디랑 하얘디랑 춥지 않은 곳으로, 아니 덥지 않은 곳으로 갈려고 호텔에 하루 예약했어요 멜로디랑 신났어, 신났어 저거 사는 동네인데 사실 한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데 온도 차이가 확 내려가서 엄청 시원하거든요, 비치 쪽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이들과 엄마랑 엄마랑 멜로디랑 같이 비치에 갑니다, 여러분 좋아? 비치에 있는 호텔에 가요 비치에 있는 호텔 비치에 있는 호텔이고 되게 뷰가 이쁘대요 그래서 가고 엄마, 아유 주진대 다 보여? 나는 이리야, 아직 몰라 가봐야 알아 그리고 저희가 가기 전에 놀이터에 가려고요 플레이그라운에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 동네 너무 더워가지고 놀이터도 못 가요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치! 가서 이제 플레이그라운에 가려고요 잠깐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일은 점심을 먹고 가려고요 왜냐면은 지금 채킴이 3시여서 가서 이제 수영을 할 거 없거든요 폴이 있어요 엄마가 빼려 왜이래 왜이래 해봐 안녕하세요 이거 한국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시어로 한국시어로 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하이디입니다 멜로디입니다 멜로디입니다 엄마 어? 하이디 한국말 잘하는데 오이 오이 하이디 오이 좋아해요? 응 오이 좋아해 해야죠 오이 좋아해 조이해 빨간 거 누르면 꺼지는 거야 알았지? 네 멜로디가 같이 해야지 같이 해봐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손가락으로 그걸 맞추고 하이디 하이디 하이디는 몇 살이에요? 하이디는 몇 살이에요? 하이디 몇 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영을 너무 많이 미쳤네 지금 엄청 탔어요 이거 손으로 가리면 안 돼 카메라 알았죠? 순로 오이 하이디는 한국말인지 외계영상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아뇨 늑어, 너희 손잡을 잘라야 돼 강구 전에 이거 본데 하이 이거 보여줄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해 그러면 잘pson하잖아 안녕 그치 이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I still want to make a vide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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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make a video 안녕 wow playground it's hot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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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You see no climbing huh I love you I love you That's not for climbing That's not for climbing Yeah Oh, it's huge and it's not for climbing Maybe Maybe There's a baby playground It's not I don't know It's pretty And there's a baby playground There's a baby playground There's a baby playground It's okay It's too big It's really big 애들이 너무 잘하고 근데 지금 너무 웃긴 게 저희가 놀이터에 돌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김을 간식으로 가져왔어요 미국 가족인데 맞아 근데 우리는 지금 중앙밖에 없으니까 하이디 멜로디가 가고 있어 하이디 재밌어? 혼자 해봐 씻어 엄마야 씻어 엄마 앉을까 여기? 하이디? 나비다 나비 여기는 시원해서 오랜만에 왔어요 아 그래? 색깔이 비슷해? 짜잔 저희가 드디어 호텔에 왔는데 엄마 어디 오세요? 우리 같이 잘 거야 멜로디 엄마 하이디랑 같이 잘 거야 지금 조금씩 찍었는데 수영을 해도 된다고 해서 한번 나가볼게요 바다 보여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나와봐봐 아무도 없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직 청소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예쁘다 그치? 아무것도 없어 너희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나와봐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나와봐봐 너무 예쁜데 나와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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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오늘 좋아가지고 바다 바로 보인다 그치? 너무 예쁘다 내 뷰가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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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뭐? 약간 레인보우 여기 보이시면 약간 레인보우 클라우드야 저건 뭐죠? 날씨 진짜 좋고 너무 좋아요 하이디는 하이디가 수영을 이제 배고 시작했는데 여기는 너무 딥해가지고 라이프 자켓을 입었어요 하이디는 살고 싶어? 하이디는? 나도 살고 싶어 근데 여기는 너무 멀어 나이스 또 체킹이 셋인데 일찍 수영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짜롱 짜롱 저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저녁이 되려면 조금 멀어가지고 엑소시에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엑소시 아 그리고 엔티레이첼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날씨가 진짜 진짜 너무 좋고 날씨가 진짜 진짜 너무 좋고 여기 보시면 아무나가 나아요 여기 보시면 아무나가 나아요 너무 예쁘다 하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제가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제가 영상 찍고 지금 영상 찍고 영상 찍어요 입이 엉망진창 친구와 지인 집이 엉망진창 우... 조용쇠 우... 자음... 아름다워 저희 솔루 what we saw them, we and then we checked for this so we landed two times I didn't really want to I wanted to but Mary didn't want to 근데 우리 이곳에 안 먹지 않으면... 지금 우리 집중에서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10개월을 보고 10개월을 보고 이게 진짜 큰일인데... 안 먹지 못하는거지? 네, 오케이 진짜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엄마가 여기가 너무 뜨거워 너무 가까워 여기가 더 높아져요. 멜로디가 더 높아져요. 멜로디! 멜로디! 네네, 이제 베로디가 더 높아져요.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가 선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선샛이 안 보이네. 왜 해가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요. 우리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이 안 보여요. 내 손은 안 보여요. 이 손은 안 보여요. 다 알아, 본음은 안 보여요. 내가 이곳에 대해 보여요. 오늘 너희는 안 보여요. 송이 이미 좋네. 송이 이미 좋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 볼게요. 그리고 괜찮아요. 읽어봅시다.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하다 바다. 하다 바다. 하다 바다. 하다. 이 날이 2시. 그리고 이 날이 정말 좋아해요. 하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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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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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